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주식시장에 뛰어듭니다. 투자 전문가들이 좋다는 주식을 이것저것 사보지만 이상하게 내가 사면 떨어집니다. 차트를 보고 전 고점에서 많이 떨어져서 싼 주식을 사서 비싸게 팔 생각으로 삽니다. 하지만 웬걸 더 떨어집니다. 왜 우리들은 이런 잘못된 결정을 반복할까요? 오렌 버핏의 스승인 필리 피셔는 투자자가 잊지 말아야 할 5가지 원칙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첫째, 너무 과도하게 분산 투자하지 말라. 둘째, 진정한 성장주를 매수할 때는 주가 뿐만이 아니라 시점도 정확해야 한다. 셋째, 군중을 따라가지 말라. 넷째, 관련 없는 수치들은 무시하라. 다섯째, 전쟁 우려로 인해 매수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필리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투자 성공을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럼 바로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너무 과도하게 분산 투자하지 말라. 분산 투자만큼 모두가 수긍하며 널리 받아들이는 투자 원칙도 없을 것이다. 갖고 있는 계란을 전부 한 바구니에 담은 투자자에게 벌어질 수 있는 끔찍한 일은 늘 너무나도 섬뜩하게 다가왔다. 그러나 또 한편의 극단에 있는 이 원칙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갖고 있는 계란을 너무 많은 바구니에 담는 바람에 많은 계란들이 그리 매력적이지 않은 바구니에 담겨지는 불이익이다. 또 너무 많은 바구니에 계란을 담다 보면 모든 바구니들을 세심하게 관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투자자 자신이나 투자 자문가가 기업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매력적인 주식이라는 점이다.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의 원칙에 너무 집착해 한 바구니에 많은 계란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과도할 정도로 두려워한다. 이로 인해 자신이 확실하게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전혀 모르는 기업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는다. 어떤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 없이 그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분산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이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여기가 과도한 분산 투자를 하지 말라는 핵심입니다.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명목으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주식을 바구니에 담으면 그게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분산 투자란 각각의 경우마다 다르고 일률적인 원칙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소액 투자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분산 투자를 고려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계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자 한다. A그룹 사업 기반이 충분히 확보된 성장주로 투자 대상 기업을 한정하는 경우다. 이 경우 앞에서 설명한 다우케미칼이나 듀폰, IBM 등이 대표적인 편입 종목이 될 것이다. 투자 대상을 이런 종목으로 한정한다면 최소한 5개 종목에 투자해야 분산 투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 말은 한 종목의 투자 금액이 최초 투자 자금의 2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종목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해 몇 년 뒤 그 종목의 투자 비중이 40%로 늘어났다고 해서 이 종목을 억지로 처분하라는 말은 아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잘 관찰하고 이들 주식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전망이 밝다는 사실을 계속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이처럼 5개 종목에 투자하면서 종목당 투자 비중을 최초 투자 자금의 20% 이내로 하는 원칙을 따를 경우 투자한 기업들의 생산 제품이 서로 경쟁하는 제품이거나 대체되는 제품이어서는 안 된다. 즉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분산 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B그룹 투자 종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중견기업으로 하는 경우다. 여기서 중견기업이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리스크가 큰 젊은 성장기업과 앞서 설명한 기간 투자자가 선호하는 대량 우령기업의 중간쯤에 있는 회사를 말한다. E그룹에 속하는 기업이 분산 투자라는 목적에서 앞서의 A그룹에 속한 기업과 균형을 맞추려면 적어도 2개의 기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투자 대상 종목을 B그룹에 속한 기업으로 한정할 경우 한 종목당 최초 투자 자금의 10% 이하만 투자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최소한 10개 종목에 투자하는 셈이 된다. C그룹 마지막으로 소형 기업이 있다. 이들 기업의 주식은 성공할 경우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면 투자원금의 거의 전부를 날릴 수도 있다. 이런 주식에 투자하는 금액은 투자자별로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처에 있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나는 앞서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주식에 투자할 경우 지켜야 할 두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절대로 날려서는 안 될 자금을 이런 주식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의 경우에도 이런 주식에는 종목별로 최초 투자 자금이 5% 이상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미 지적했던 것처럼 소액 투자자의 경우 운용자금 규모가 워낙 자가 이런 기업에 투자한다 해도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지 못할 수 있고 또 적절한 분산 투자의 효과도 거두지 못한다. 지금까지 설명하는 가운데 그룹별로 종목당 보유 비중의 상한선을 둔 것은 분산 투자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같은 상한선을 높이게 되면 마치 제한속도 이상으로 자동차를 모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차를 몰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보다 목적지에 좀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속도가 높아진 만큼 운전자는 더 긴장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 이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목적지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영원히 그곳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로 투자자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정말로 뛰어난 투자 대상을 찾아내는 것이다. 수많은 뛰어난 주식 가운데 몇 개를 고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뛰어난 주식을 필요 이상으로 끊임없이 찾아낼 수 있는 애외적인 투자자라면 새로 추가하는 주식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어떤 투자자의 보유 종목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은 그 투자자가 주도 면밀하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자신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목을 갖고 있을 경우, 오히려 아주 적은 숫자의 종목에 투자한 경우보다 낮은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어떤 투자자든 약간의 실수는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충분한 분산 투자를 통해 이 같은 실수가 치명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종목이 아니라 최고의 주식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주식 투자에서는 수많은 종목에서 조금씩 이익을 얻는 것을 모두 합쳐도 뛰어난 몇 종목에서 거둔 투자 수익에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 여기가 정말 중요한 거죠. 너무나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뛰어난 종목에 투자하고 그 기업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실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앞서 중요한 것은 최고의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성장조를 매수할 때는 주가 뿐만 아니라 시점도 정확해야 한다. 주변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투자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하겠다. 어떤 기업의 내용을 살펴보니 우리의 15가지 포인트에 따라 설정한 기준에 훌륭할 정도로 부합했다. 제가 15가지 포인트를 설명한 영상을 오른쪽 상단에 태그를 해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1년쯤 뒤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순이익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새로운 순이익이 창출되는 요인에 대해 아직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더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같은 요인 덕분에 적어도 향후 몇 년 동안 순이익이 급증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이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이런 주식은 당연히 매수해야 할 투자 대상이다. 그러나 잠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할 측면이 있다. 실은 최근 몇 년 동안 다른 벤처 기업들이 잇따라 성공하면서 이 기업 역시 주목받게 된 것인데 만약 이런 새로운 분위기나 영향이 아니었다면 이 기업의 주가는 지금처럼 32달러가 아니라 적정 가치인 20달러 언저리에 머무르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5년 뒤 앞서 이야기했던 새로운 순이익 창출 요인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될 경우 75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할 때 지금 우리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보다 60%의 프리미엄을 더 얹은 32달러를 주고 이 주식을 사야 할 것인가? 이런 경우에는 새로운 순이익 창출 요인이 생각처럼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가능성도 상존한다. 더구나 주가란 우리가 지금 적정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20달러로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언제든 있는 것이다. 많은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매일같이 순간순간의 주가 변동을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다. 주가가 20달러 금방에 다다르면 적극적으로 매수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주가 움직임을 지켜본다. 이렇게 주가를 면밀히 살펴보는 방법이 꽤 괜찮은 투자 수익을 올려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렇다면 20달러에 매수하면 걱정할 게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 걱정할 게 없다. 우리는 여기서 미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즉 5년 뒤 이 주식이 75달러로 오를 만한 충분한 요인이 있지만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고 가정했다.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낮은 수준의 주가로 매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만약 이 주식을 32달러에 매수했는데 곧 이어 20달러 정도로 떨어져 버리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예상했던 대로 이 주식이 75달러로 오른다고 해도 우리가 31달러에 이 주식을 매수했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20달러에 매수한 것에 비해 보유 물량이 40%나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20년쯤 후에 앞서 분위기를 띄었던 것 같은 유사한 벤처기업들이 더 많이 나타나 이 주식도 75달러가 아니라 200달러 수준까지 오른다면 최초 투자자금으로 매수한 보유 주식의 수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의지할 만한 방법이 하나 있다. 이것은 주식을 특정 주가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 맞춰 사는 것이다. 앞서 예로 든 회사처럼 과거에 성공을 거둔 벤처기업들이 주가를 연구해 보면 기업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주가가 이를 반영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시기를 기업별로 평균치를 내서 계산해 보니 시험생산 공장을 가동하기 1개월 전이었다라고 하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로 든 기업의 주가가 32달러 수준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 기업의 시험생산 공장이 6개월 후에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라면 지금으로부터 5개월 뒤에 이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이다. 물론 이 주식을 매수한 뒤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 주식을 20달러에 매수했다고 하면 추가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 우리가 당초 설정한 가정에 따라 최대한 낮은 주가로 이 주식을 매수했다면 비록 일반적으로 알려진 요인에 따라 판단할 경우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목적은 달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이라면 특정 주가에 맞춰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보다 특정 시점에 맞춰 매수하는 것이 더 안전할지 모른다. 기본적으로 이런 접근 방식은 가치라고 하는 개념을 전혀 훼손시키지 않는다.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다. 만약 미래에 이 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 주가가 아니라 미래의 특정 시점에 맞춰서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은 내 몇몇 친구들이 말처럼 비논리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가치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 얼마에 이 주식을 사느냐 보다는 언제 이 주식을 사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야만 앞으로 극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성장수를 최대한 낮은 주가 수준에 매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여기를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향후 몇 년간 순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종목이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 가치보다 60% 프리미엄이 부여되면 즉 약간 고평가된 상태에서 거래가 되면 매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첫째는 기다리다가 적정 가치 금방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자가 제안한 방법인데 어떤 기업을 관찰했더니 특정 시점 이후에 주가가 이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특정 시점에서 가격에 상관없이 그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신규 모델을 출시 후 1개월 후에 그 신규 모델 출시 효과가 주가에 반영돼서 항상 오르는 경향이 있다면 주가에 상관없이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큰 지점에 그냥 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주를 매수할 때도 가장 좋은 것은 쌀 때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고 그 모은 수량이 10년 20년 후에는 정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군중을 따라가지 말라 입니다. 제가 계속 구독을 누르지 않고 보시는 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도 구독과 좋아요의 힘을 받아서 열심히 14만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군중을 따라가지 말라. 금융시장에서 상당한 경험을 쌓은 경우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 매우 중요한 투자 개념이 한 가지 있다. 주가의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는 이 책의 여러 군데에서 언급했다. 순이익의 증감, 경영진의 변화, 새로운 발명품의 도입이나 획기적인 발견, 금리 변경과 세법의 개정 등 이런 것들은 어떤 기업의 주가를 움직이는 몇 가지 요인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 이것은 순전히 심리적인 변하다. 눈에 보이는 세상 혹은 경제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금융시장의 대다수 사람들이 앞서와 똑같은 상황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처럼 기본적인 사실들을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진 결과 같은 주식에 대해 그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주가나 주가 수익 비율의 산정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주가 수익 비율은 펍니다. 여성복을 보면 그렇듯이 주식 시장에도 유행과 스타일이 있다. 이런 유행과 스타일이 길게는 몇 년에 걸쳐 실제 가치와 주가의 관계를 엇갈리게 만든다. 단지 이 같은 심리적 변화 덕분에 많은 종목들이 주가가 2배 이상 오를 수도 있고 펀더멘털이 진정한 가치를 재평가 받은 기업들은 단순히 주가가 2배로 오르는 것 이상의 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20년간 처음에는 증권가의 시각이 이랬다가 곧이어 시각이 정반대로 바뀌면서 주가도 함께 변했던 사례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발견할 수 있다. 너무나 자주 이런 일이 발생하죠. 지금까지 설명한 기계장비 제조주의 사례를 살펴보면 투자자가 가장 유리한 입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 우선 투자자는 매수하고자 하는 주식은 물론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업종에 대해 증권가에서 현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사실적으로 또 분석적으로 짚어봐야 한다. 어떤 업종이나 기업과 관련해 증권가에 널리 퍼져 있는 분위기와 바라보는 시각이 확실하게 드러난 사실보다도 매우 부정적으로 치우쳐졌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군중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추가적인 이익을 거둘 수 있다. 또 현재 증권가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나 업종의 주식을 매수할 경우에는 자신이 매수하려는 이유가 충분히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또 분위기에 휩싸여 너무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주의깊게 돌아봐야 한다. 기본적인 사실마저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일시적인 유행에 따라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헌더멘탈은 좋은데 증권가나 사람들이 그 기업을 너무나 비관적으로 봐서 주가가 하락할 때 사는 게 중요하고요. 헌더멘탈이 좋기는 하지만 너무나 증권가나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해서 사실보다도 너무나 주가가 높아졌다면 그때는 그 주식을 따라 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빨라지고 있는 현대적인 기술의 발전 속도 덕분에 현명한 투자자가 스스로 군중들과는 독립적 생각을 하고 있으며 증권가의 대다수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다른 방향에서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시장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려고 할 때 헌더멘탈에 기초한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혹시 한순간의 유행은 아닌지 분명하게 따져봐야 한다. 투자의 세계에서 일시적인 유행이나 사실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몇 달 심지어 몇 년씩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실상이 드러나게 되면 환상이 깨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상에 사로잡혔던 주식이 반대 방향의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대다수 군중들의 의견을 꿰뚫어보고 현재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주식 투자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는 않다. 진짜 큰 수익을 내는 핵심은 바로 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관련 없는 통계 수치들을 무시하라. 각종 통계 수치들 가운데는 정말로 너무나 피상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과도할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들이 있다. 현재의 주가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관계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통계 수치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거의 주가 범위를 기록한 도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주식을 매수하려고 할 때면 최근 5년에서 10년간 이 주식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기록해 놓은 도표를 맨 처음 찾아본다. 즉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차태입니다. 그리고는 미신에 가까운 믿음을 갖고서 이 주식을 얼마에 사는 게 적당할지 생각해보고는 대충 그 가격이 적당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이렇게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네요. 너무 비논리적이지 않은가 또 자금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위험하지 않은가 먼저 이 같은 두 질문에 대한 실증적인 답을 이야기하자면 모두 그렇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이로 인해 정작 중요한 곳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어떤 종목의 현재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의 주가는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모두 합친 것의 근사치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주식에 대한 잠재적인 매수자와 매도자의 전망이 전부 합산된 것이다. 매수자와 매도자의 전망은 이들이 매매하고자 하는 물량에 따라 가중평균 될 것이며 이들 각자 갖고 있는 다른 기업에 대한 현재 시점의 전망에 따라 조정될 것이다. 때로는 그 시점의 유동성 같은 요인들이 현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말로 중요한 점은 주가란 어떤 상황에 대한 현재의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어떤 기업의 상황이 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이런 평가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다른 주식들과의 비교도 달라질 것이고 따라서 주가는 올라가거나 내려갈 것이다. 따라서 어떤 기업의 주가가 4년 전에 얼마였는가는 오늘의 주가와 거의 아무런 관계도 갖지 않을 것이다. 그 기업은 그 사이 능력 있는 최고 경영진을 새로 구했을 수도 있고 수익성이 뛰어난 신제품들을 잇따라 출시했거나 기업의 내재가치를 4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늘려준 수많은 성과들을 내놓았을 수 있다. 반대로 비효율적인 경영진이 기업을 장악하는 바람에 경쟁업체에 비해 크게 뒤지게 됐고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새로운 자본을 끌어들이는 게 이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오늘의 주가는 4년 전의 주가에 비해 4분의 1에도 못 미칠 수 있다. 즉 과거의 주가보다 현재의 주가가 70% 80%가 떨어졌다고 해도 그 떨어진 가격이 싼 가격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주가만을 비교해서 매수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은 장내에 엄청난 투자 수익을 가져다 줄 주식을 내다 팔고 이익이 생겨봐야 아주 작을 주식을 매수한다. 아직 오르지 않은 주식에 너무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모든 주식이 같은 비율만큼 올라야 한다는 착각에 빠져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많이 상승한 종목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며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은 당연히 상승할 것이라고 믿게 된다. 이것은 진실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것이다. 어떤 주식이 지난 몇 년간 올랐다거나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현재의 주가 수준을 결정하는 데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이 결정한 주가 수준보다 주가를 결정적으로 더 높여줄 수 있는 충분한 개선이 일어나고 있으며 혹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유사한 오류는 또 있다. 많은 투자자들은 현재의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면서 지난 5년간의 주가 수익 비율에 너무 큰 비중을 두는 것과 같다. 4, 5년 전의 주가 수익 비율이 몇 배였건 그것을 안다고 해서 어떤 주식의 현재 주가 수준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현재 그 회사가 놓여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즉 과거의 주가 수준이나 과거의 퍼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이익을 낼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해질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어떤 기업의 지난 5년간 주가와 순이익 등을 기초로 분석한 수많은 보고서들을 끊임없이 접하게 된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사항은 자신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 5년간의 순이익이 아니라 향후 5년간의 순이익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이 위에는 여러 가지 기업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런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의 주가 수준과 주가 수익 비율 같은 전혀 관련 없는 통계 수치에 집착하는 투자자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또 다른 단서를 알려준다. 지난 수년 동안 벌어졌던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투자자들은 어떤 주식의 주가 수익 비율과 주가가 지난 5년간 혹은 10년간 높아져 왔음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는 거의 틀림없이 이런 추세가 무한정 지속될 것이라고 단정 지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성장을 뒷받침할 만한 연구개발 성과가 제때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신제품 출시로 인한 원가 부담이 너무 클 수도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제 아무리 뛰어난 성장기업이라 해도 한두 해 정도는 순이익 증가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주가도 역시 급락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순이익을 결정할 여러 조건들을 자세히 따져보지 않고 과거의 순이익 수치 따위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자칫 매우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면 주식을 매수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 과거의 순이익이나 주가는 완전히 무시해야만 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다만 이 같은 통계 수치를 과다할 정도로 중시할 경우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통계 수치는 주식이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결정하는 데 주된 요인으로서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활용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가령 어떤 주식의 과거 주가 수익 비율을 살펴보면 이 종목이 경기에 얼마나 민감한지 알아낼 수 있고 이 기업의 순이익이 다양한 경기 변동 국면에서 어떻게 변화할지 윤곽을 잡을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과거의 주가 수준과 주당 순이익을 비교해 보므로써 과거의 주가 수익 비율이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미래의 주가 수익 비율을 예상하는 데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재의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과거의 주가 수익 비율이 아니라 미래의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가령 어떤 주식이 지난 몇 년 동안 8배 주가 수익 비율로 거래됐다고 하자 그러나 지금은 경영진이 바뀌고 연구개발 부서가 확실하게 자리 잡는 등 회사의 기본적인 상황이 변해 8배가 아니라 15배의 주가 수익 비율로 거래될 수 있다. 그런데도 미래의 순이익을 추정하고서 여기에 15배가 아닌 8배의 주가 수익 비율을 곱해 이 주식의 적정 주가를 계산해낸 투자자라면 과거의 통계 수치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이 같은 오류를 설명하면서 관련 없는 통계 수치들은 무시하라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말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현혹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순이익 수치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의 주당 순이익 범위 같은 통계 수치는 현재 주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 여기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과거의 순이익이나 매출액 증가율 등을 보고 그것이 앞으로 이어질까 하는 가정하에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의 순이익과 매출액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려면 자신이 스스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독자적인 사고를 하고 추론을 하는 게 정말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전쟁 우려로 인해 매수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주식이란 인간의 상상력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전쟁에 대한 공포는 우리의 상상력을 뒤흔들어 버린다. 국제적인 긴장이 고조돼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되거나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주식시장 역시 이를 그대로 반영한다. 이것은 금융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심리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난 후에는 항상 주식이 급반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는 전쟁이 나면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통합 팽창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자가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갑자기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고 하면 이 투자자는 순간적인 심리적 두려움을 무시하고 당초에 결심한 종목을 매수해 착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시점은 여유자금을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을 때가 아니라 가장 나쁠 때입니다. 그런데 매수 시점은 하락 요인이 전쟁 발발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면 주식을 매수하되 천천히 그리고 전쟁에 대한 공포를 확인해 가면서 분할 매수해야 한다고 하고요. 실제로 전쟁이 터지게 되면 매수 속도를 급격히 당겨야 한다고 합니다. 매수 종목은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수요가 이어질 제품과 용역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기존의 생산 시설을 전시물자 생산용으로 돌릴 수 있는 기업이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터지거나 전쟁 우려가 고조됐을 때 주식을 사야 하는 이유는 전쟁 그 자체가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 화폐 단위로 표시되는 주가는 당연히 오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핵심은 통화량입니다. 자 이렇게 필리피셔가 지은 위대한 기업의 투자하라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너무나 좋아해서 자세하게 리뷰를 했고요.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 했지만 성장주 투자와 기술주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책 가격도 엄청 저렴합니다. 정신값 한 끼면은 살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정말 아깝지 않은 투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 내용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